도광호, 나랑 안 약속 꼭 지켜라. 칼에 개만 잡으면은. 이거 관리 잘하면서 어디 조용한 데 갔어. 어디 조용한 데 갔어. 딱 한 달만씩 안 줘. 내가 그동안 어떤 사고도 안 질게. 뒷머리 굳히면서 산다고 한 거. 알았어. 그만해. 그만해. 그리고 잊지 마라. 강우야, 네 수술가 혼란스럽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. 나 지금 산단을 죽일 뻔했어. 우리 경찰이다. 괜찮네. 고맙단 말. 강센터가 강우 자식 믿어준 덕에 방재수 검거했잖아. 나도 강우 새끼하고 오해를 풀었으니까. 중요한 단서 줘서 고맙다, 강센터. 다녀와서 긴 얘기하자고. 고맙단 말이야. 고맙단 말이야. . 아무 Faithigung. 우리 형님 편히 떠나보내드릴 수 있게 우리가 범인 꼭 잡아야 됩니다.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.